안녕하세요. 홍월입니다. 오늘부터 저번에 기규형님께서 GTA를 빨리 끝내고 해정무상을 하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냥 해정무상 한 번 하기로 했습니다. 뭐 어차피 했어야 되는 게임인데 그냥 제가 GTA 한편 해정무상 한편 그 다음에 임무 한편 해갖고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단지 뭐 게임이 하나 끝나면 또 다른 게임을 해야 되니까 바로 시작해봅시다. 새로 하는거에요 뭐지? 무슨 캐릭을 받은거야? 이거봐나 역시 모르겠구만 저기요? 뭐죠? 뭐죠? 무슨 캐릭터를 얻는거 같긴 한데 내가 뭐라고 있는거지 새로카 역시 새로 시작이구만 자 잠시 난이도를 올려야되고 난이도가 이거였나? 난이도는 어디였나 난이도 안올리면은 처음에 그게 막히기 때문에 불러오지마 세번째건가 아니면 네번째건 어려워할까요? 어려워하죠 됐어? 네 오케이 조작 잠시만요 뭐라 보통해 어차피 게임이 자 레전드로그였나 스토리 모드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칼소리 보소 대해적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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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열렸다고 합니다 대해적시대 뭐 다 알겠죠? 오오 샹크스 네 루피가 한다고 하니까 샹크스가 비꼬네요 세계 최고의 보물을 얻고 해적왕이 된다고 합니다 오오 저희들을 넘는다고 무시하네 무시하니 이 옷을 너에게 알려주세요 우리의 큰 옷을 입에 눈물 들어간다 으흐흐흐흐 으 짜 크으 으 그래서 이 여행은 10년 후에 여행을 떠난다. 일단, 이 여행은 10년 후에 여행을 떠난다. 10년 후 넘어가자 로맨스다운 몽키 디루피인가 저거 음 모르겠습니다 그냥 넘어갑시다 5 5 5 5 5 6 9 9 9 10 10 10 10 뭐? 그가 죽는거 같다. 헉, 그렇지만, 대사와 반대하면, 이곳이 죽을거지. 1개월 걸리면, 이곳이 신분한 통신이 불房, 이로저是, 이곳은, 융관하게 수행 할거지. 이곳은, 운명하지 않게, 이곳은 융관하게, 이곳은, 이곳이 죽고, 아니면, 이곳은, 이곳은, 여행을 주렀하면, 이곳은, 여행을 중심하여, 여행을, 몽원 대령으로, 야, 왜 이때부터 현상금이 안 걸렸냐 그게 참... 이상합니다 자 바로 넘어갈게요 가즈아!! 다 때려봐 샤앗 후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00 잡고 때리고 뭐지? 뭔가가 이게 쪼 감그런데? 햇보에서 설정을 잘못했나? 음~~ 이런게 나와야지 잠시만 자 바로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피스톨~~ 아니 근데 이거 원래 기술이 있는데 하고 또 뭔가 남아있다 들어가야되는데 뭐지? 뭔가가 이게 설정을 잘못한건가? 기술이 안나와 원래 이거 내려찍고 또 뭐있는데 올라 넘어가지마 까꿍~~ 빨리 대화하자 대화하자 동료들아달라고 합니다 동료들아달라고 합니다 이건 내의 신념에 고개할거다 뭐하나 뭐하나 알겠어? 내가 너를 동료들아달라고 했다 너희가 중요한 칸을 받았지? 내가 우밍을 받아냈어 그리고 내가 칸을 받아냈으면 仲間이내래! 뭐냐? 칸을 받아냈어? 응! 갑니다! 조로의 의견은 개무생하고 그냥 갑니다 어차피 이건 그냥 하면 되니까 원래 이거 영계기가 따로 있는 있지 않나 어 잠시만요 아이야 히스 도르 야 마세네 역시 아 잠시만요 아 저기요 아저히 엄마가 이러시면 안되지요 칼내놓으셔 다까나 좁해버려야겠네 두루와 두루와 자조조 자만 때리면 된다 히야 이야 맵찜 세네 오픈 문을 여시오 자 저쪽에 검이 있답니다 검 검 걸어 걸어 검 검 챙기자 자 여기서 해야될거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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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뭐 또 많이 있었는데 기억해 아닌가 초반 했을때 원래 없었나 네 네 저시간이 나왔다는 것은 조로가 저시간에 뒤진다는 겁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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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러드본 업데이트 파일 설치 완료 블러드본 업데이트 했네 몰랐네 자 저사람을 갖다 휩쓸리면 됩니다 목표물을 발견했다 죽어라 목표물은 하나 때려야 돼 빡빡빡 하아 자 잡고 저기요 다음에 보좌하면 됩니까 아 혼자서 개똥폼치 않네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뭔가 말할 때마다 뭔가가 야 그랬네 후후 가자 2분내러 간다 자 한가지 알려드릴 점은 여기 다 무시도 돼요 무시한다 뭐 쓸어버리면 되긴 한데 이걸 S랭크로 끝내야 되던가 이걸 S랭크로 끝내야 되던가 몰라 그냥 대충해 어차피 보통무대야 보통이면 그냥 바로 2장 넘어갈 수 있지 아 이거 서장이고 1장이구나 내가 왔다 조로야 로롱노아 도롱노아 너의 강력이 내 권력을 앞에서 적은 것이다 조금만 모건은 볼때마다 팔이 특이해 죽겠지 알싸 놀람 다 죽었어 무슨 일이야? 나는 海賊王 너의宝物 어디야? 3명이지만 나는 나는 산토리우 나는 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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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악마의 형 일본어를 모르기 때문에 유튜브 댓글에서도 아무도 안써주기 때문에 이게 나올까 누가 해석을 해줄까 모르겠네요 아 잠시만 근데 이거 기술이 안나오지? 원래 안나왔나? 아닌데? 이거 나와야 되는데 뭐지? 아아 이유를 알겠다 내가 제일 처음에 예의했던 게 그거 같은데 아닌가? 아니요했던 건가? 내가 갑자기 그거 초보자 그거 나오지? 이유를 쩔 쩔 쩔 쩔 3 손 3 손 2 2 2 2 2 6 진짜 이게 왜 안 원래 이거 잡고나서 막아야되네 박치기 아 왜 안하지? 의문점이네 내가 뭔가 잘못 설정했나봐 잘못 설정했나봐 원래 이거 또 있는데 어우 큰일났네 내가 뭔가 설정을 잘못했나? 아 왜이래 왜이래 내가 설정 잘못했나봐 몰라 그냥 해 나중에 처럼 되지 뭐 아이야 야아 호호 삼천포였나? 옹롱하는 뭐였지? 기억이 안난다 피스톨 한방 따아악 한방샷 날라가는 속도보소 아니 양보소 전방자 칼 칼 칼 가리인가? 몰라 내가 지금 내가 뭘 말하고 있는 건 또 모르겠습니다 원래 해정못상할 때는 난 기기 좋으면 말까지 해야되니까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구만잉 자 이거 하나 방법은 요거를 다 부셔 다 부셔버려 날려버려 가자 야 여기 많을 땐 이거 딱 한번 써줘야 자 임무 성공 이해 못하는 코비 저도 이해 못합니다 나이 나를 지켜서 그는 나에게 죽을때는 절대 나아 나도... 죽어도 상관없다는건가 그렇다네요 죽을때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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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신뢰에 살고 있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저는... 언젠가... 해외군 장교가 되고 싶답니다 잠시만요 아재요 갑자기 그를 더 출연하시면 안되죠 아이야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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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때려주고 자 바로 보스 때려잡으러 갑시다 두루와 마 두루와 모건의 출연 모건이... 기절도 한답니다 맞나?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 으아 잠시만 이야 하나 둘 셋 넷 빠생 3 3 자, 그 전에 키즈나 임팩트 나왔는데 그 전에 아 잠시만! 기술 한 번 썼어야 됐는데 퇴차! 자, 기술 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합체 기술! 와우! 다 날려버려 어, 빡침? 난 더 빡쳤어, 임마! 뭐야, 이미 한 동안... 어, 미안해요, 아... 이야... 아저씨! 흐흐흐... 아이... 왜 이렇게 쎄... 아이고... 그렇게 사면 안되지, 아제요! 기절이나 하세요! 이때 난 두둑에 팹니다! 어린이 개맞듯이 맞아봐, 임마! 들어와! 미안해요! 마지막 1경이다! 간다! 맞자받기! 나의 차이점! 모호간이다! 어라, 르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와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피스톨가 없으면 죽을래! 도로가 인정했습니다 루피가 모호간을 강하게 대단합니다 셸즈타운은 모호간의 지혜의 위협으로 썰습니다 루피가 모두의 고생을 살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계족은 지혜의 위협으로 몰아입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계족을 살린 것에 대해 정말感謝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과 계족을 앞에서, 정답을 못하고, 즉, 이 계족을 살려봅시다 바로, 이 계족을 살려주시고, 아아 야, 죽빵! 쓰러짐 わざとか。わざと僕にけしかけて、殴らせて。また頼ってしまった。僕は、バカか。 ここから這い上がれなきゃ、本当にバカだ。僕を、海軍に入れてください。何だって喜んでやります。海兵になるためなら。 チューサー、私は反対ですよ。私はまだ君を信用しきれない。まずは素性を調べて。 僕は、海軍将校になる男です。 海賊によられた同志は数知らない。海軍を甘く見るな。入隊を許可する。 大した猿姉妹だったな。あれじゃバレてもおかしくないぞ。 あとはコビーがなんとかするさ。 ルーフィーさー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このゴーンは一生忘れません! 発目の合いを住んでいます。誰もすることを知りたい。 こんなに変わらない。 見てみましょう。 Bリギー! おや!S! 面白い! スキルはどうしてやって、Sが変わらない。 このゴーンはどうしてもいいよ。 こうやって、ガに入るか? いや... いや... 뭐야? 어? 난다역오래! 다왔네? 네에에에에에 이야... 겟코인 플러스 투 뭔가를 얻었는데 또 모르겠네 쟤가 왜 기술이 안 나갔는가 싶었는데 뭐야 이거 어? 뭐야? 왜이렇게 많이 얻어? 뭐지? 강화다! 예엣! 코인 레벨업! 예엣! 됐다! 자, 본을 얻었고요. 왜 기술이 안나가는가 이해를 했습니다. 소리를 깨야지 기술을 배우는 거였습니다. 이제